연미에 연미에는 많이 오는 고수생이 괜찮으시죠? 연미에랑 뭐라고요? 연미에 뜻이 뭐예요? 너무 친데 않는 사람이에요 너무 친데 않는 사람 멈출렬자 안일밀자 사랑해자 연미에 5 2 3 보수가에 퍼지는 아름다운 햇살처럼 꺼져가는 촛불에 순결을 불어넣어줄 사랑하는 내 당시 둘도 없는 내 당시 웃어보란 어른이란 소중한 사랑 모두리라는 선물에 남자면 지나치지도 않고 보장도 없이 사랑하는 남은 날까지 사랑하는 행복 행복했노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영원합시다 사랑 자 다음께는 이 이 노래를 부르신 이예 가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아셨죠? 그 연미를 좀 멋지게 불러주시고 색소폰 색소폰 전자로 오십니다 보수가 어르신 에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햇살처럼 꺼져가는 촛불에 숙별을 불어넣어줄 사랑하는 내 당신 둘도 없는 내 당신 고성보다 어르신 소중한 사랑 오늘 이라는 선물에 다 사면 지나치지도 않고 모작도 없이 사랑하는 꿈 같은 날까지 고생 행복했노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영원하시나 한 번 더 셋 네 행복했노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영원하시나 한 번 더 여쭤볼게요